한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요즘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투자자 유치에 나섰는데 정작 마을주민들은 전체적인 개발은 뒷전으로 하고 알짜배긴 골프장만 분리매각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구조업 김영리 중산간에 있는 묘산봉 관광단지 420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호텔, 식물원,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관광단지 개발이 계획됐습니다. 지난 2006년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세인트포 골프장은 운영되고 있지만 골프장 동족 60% 사업부지는 그대로 남아 공장률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라그룹이 개발사업을 인수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부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3년 기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라그룹은 최근 IT기업 카카오를 투자유치 파트너로 정하고 현지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 분리매각 의혹이 나와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라그룹이 투자유치를 한다면서 알짜배기인 골프장만 팔아버리면 관광단지 개발은 또다시 방치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라그룹 측은 투자유치 시작 단계이고 분리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분리매각 논란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승인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완공 전까지는 쪼개기 매각은 물론 사업자 변경도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분리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향후 개발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